유한양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 유한양행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한양행이 최고점 16만 6천 9백원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제가 60일선 깨트리고 나면 여기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을 위해서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유한양행 종목을 차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한양행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만큼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영상이 노출이 잘 돼요. 그래서 노출이 잘 돼야 올린 영상 조회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유한양행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이렇게 한 번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릴 건데 지금 최고점 16만 6,900원에서 27%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상승 추세에서 이 고점이 포착이 될 때는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60일선 터치하게 되면 개인들의 이제 선절물량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개인들의 선절물량이 나올 때 누가 담아갈까요? 당연히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은 실제로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저희도 함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회인 이유는 실제로 이 종목은요.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FDA 첫 번째로 승인이 됐죠. 첫 번째로 승인이 됐고요. 그게 뭐냐? 바로 렉라자. 이게 근데 미국 FDA 승인이 됐는데 이제는 유럽까지 승인 권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까지 승인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미국 FDA 첫 승인만으로도 지금 영업이익이 50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대장주들은요. 일본 기준 지금 저점이 5만 7천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최소 10배 이상 오릅니다. 많게는 30배. 그럼 10배만 올라도 57만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종목을 엄청나게 매집했는데 이때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이 터지죠. 근데 이때뿐만이 아니고 이때도 1조 5천억, 2조, 1조 4천억, 3천억 엄청나게 터져요. 이런 거래대금은요. 개인들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엄청난 상승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결국 전 고점을 넘어서 엄청난 상승파동 나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면 저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될 때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도 좀 많아요. 그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 제가 도와 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이에요. 그런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지금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능라자 유럽에서도 승인 권고 허가되면 420억을 수령한다. 지금 미국 이제 승인이 됐죠. 거기다 유럽까지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한양행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18일 제약 바위업계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 EMA 산화약물사용자문위원회 CHMP는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유한양행 능라자와 존슨앤존슨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을 성인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하도록 권고했다. 이제부터는요. 이 유한양행이 정말 시장을 주도하는 제약 바위업 섹터를 주도하는 종목이 될 거고 유럽 집행위원회의 최종 허가 여부는 2, 3개월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2, 3개월 동안 기대감으로 저점에서 세력이 매집했다. 상승파동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의 실적이 눈에 띄게 급증했죠. 유한양행 R&D로 승부 매년 한 건 기술 수출 목표 3분기 라이선스 수익이 982억 전년동기 5억에서 폭등했다. 50배 이상 랭라자 마일스톤 달성으로 804억원 수령 유한양행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영업이익이 9억이었죠. 24년 3분기 영업이익이 476억 증감률이 5288% 여러분들 53배 급증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별도기준 영업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68억에서 545억원 690%나 급증했다. 이제부터는요. 이 유한양행 놓치시면 여러분들 정말 후회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61선 깨트린 9군 제가 손절물량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역대급 기회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역대급 기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회에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거고 그리고 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 결국 전 고점을 넘어서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면 저희는 고점 신호가 부착이 될 때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고점 매도도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현금 확보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이 돈과 수익에 따라 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시던 일에 집중하시고 편안하게 보유해 주세요. 그리고 상승 파동이 크게 무조건 나오는데 이 고점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매도까지는 기간 소요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자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 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내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해 드릴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2번으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으로 똑같이 진행해 드릴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0 무상징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상단에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은 소통방에도 드리는데 이제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는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매수 가격부터 목표가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수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 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이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제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만 3천 9백 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 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만 3천 9백 50원 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에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